안녕하세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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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조개탕 한다고? 응. 이거 맛있는 조개가 질투 배카준다? 응. 소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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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ень 고추 소금 설탕 담고 고추 버섯 소금 조금 소금 굴직 소금 소금을 좀 넣어 끓이기 전에 소금을 좀 넣어 좀 넣어야지 끓일 때 물을 부어 물을 좀 살짝 뿌려야지 이런 조개살은 젖꼭지가 안 붙고 잘 떨어져 끓일 때 거품을 걷어내고 이런 부패된 거 벌이나 그런게 뜯거든 이물질이에요 불고기 잘 어울리고 bé삼 잘 어울려 간장 뱅 젓가락 넓은 깨 고춧가루 고추 나머지 아까 소금을 넣어서 그럼 다 됐어요? 다 됐어요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이제는 후에 영웅이 되어버린다. 아, 어제 그 조개에다가 두부만 넣고 또 국을 끓였어? 응. 까가지고? 응. 까는 뭐 이제, 뭐, 자갈같은, 깔아지고 있는, 버려야지 안 씹히지. 응. 뭐해. 이거, 고급이지, 이게. 백합으로 이제, 국을 만들었지. 어제는 그냥, 그 조개만 먹었는데. 응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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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빈. 엔οone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